교주인 신옥주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단의 교주 사망 또는 구속이 되어 공석이 된 이후. 교주 죽어서 없어진 이단 떠오르는 게 사실 없어요. 중독자들의 뇌는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린다. 내부 신도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요. 충성심을 도두기 위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. 그럼 이탈자들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거예요. 교회로 왔을까? 그렇지 않다. 감사합니다.